수호 지아 지아 어어 들어줘 어 잠깐 무서워 아니야 안되어 깬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들어가면 되거든 어 잠깐만 어 얘 이름이 뭐지 얘는 그 유명한 순시미 순덕이 순시무슨더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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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바 순시무슨더바 무시하면 돼 그냥 무시 그냥 무시 아이고 어 무시 그냥 무시하고 쭉 들어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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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슬리퍼 없어 따로만 줘 뭐 아무거나 줘 슬리퍼 없어 강아지 밖으로 뜯어 줬다 없어? 무시해? 응 무시해 무시해 계속 무시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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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진짜 Harider 기억이 있구나 진짜 집 있는 woman 어 야 잠 siè 오지마 얘는 안와 얘는 원래 강원지하는데 애 차우차우? 어 차우차우 그러면 일단은 일단 와 집이 나 이 집으로 내가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해가지고 아쉬워요 일단은 오늘 남기사에 간다는데 조명을 들고 왔어 조명을 들고 왔는데 집 공개한 점 몇 번 있어? 집 공개한 점? 나 이사 오기 전에 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뭐가 있긴 있을거야 아니 그런거 보지마 여기 내가 속옷있으면 못하잖아 이거 이모가 정리해있는거지 속옷있으면 속옷? 어 그런거지 집 벽걸이 벽걸이 방금 닦은거 티나죠? 아니야 안 닦았어 이모가 방금 닦은거 티나죠? 안 닦았다니까 방금 내가 닦은거 아니야 이모가 닦았다니까 잠깐 뭐가 있을거야 잠깐 야 뭔지 있지 남자를 한번 데려왔다면 뭔가 있을수도 있어 집 어디까지 공개가 됩니까? 근데 방송방을 들어가려면 안방에서 화장실을 거쳐야 들어가면 그래서 다 공개가 될 수 밖에 없어 다 공개가? 어 그렇지 그렇지 일단 오 야 이런거 잘되어있네 이런거 취미가 있는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는거지 그냥 이쁘라고 해도 돼 좋아좋아 일단 좀 둘러봐도 되죠? 네 됩니다 어? 이거 본인이야? 이거 뭐야? 본인이야?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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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장 또 화장 안 화장을 원래 좀 여캠이라면 화장 좀 진하게 해야되잖아요 여자라면? 응 화장을 거의 거의 안해요 볼 때마다 뭐야 이거 호떡파스 이상한거 하는거 아니지? 그 장난이? 응 일단은 라면 라면들 야 이거 먹을래? 내일 들고 갈래? 어 아니 나 우리집에 많은데 아니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아니 진짜 나 이거 진짜 아까워서 그러는데 진짜 먹을래? 아니 아니야 나 집에 많아 아 진짜?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 때 먹자 잠깐 잠깐 콜라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면은 음 깨끗하고만 뭐 집같은 집 많이 공개를 했었어? 이렇게? 많이 공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했지? 음 자세하게 안했지? 아니 그럼 왜 열어라 잠깐 아니 급하게 치웠을 수 있어 오늘 온다고 우리집에 이모님 오시거든 이모님 오셔? 나도 이모님 오시긴 하지 일주일에 왜? 다 열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래 다 열지 마 스트레칭 밖에 안할게 어 어 냉장고 아니 냉장고 열심히 어 어? 냉장고는 안 돼 아니 그녀의 그녀의 냉장고는 뭘 해먹고 아니 내 냉장고 뭐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음식 같은 거 해먹고 살아? 아니 야 안 해먹고 살아? 아 이게 보여? 뭐? 어 띵동? 우와 나 저기 어 나도 나 줘야 돼 그거 네 그거 줘 선물로 아 싫어 잠깐 강아지 건가? 응 강아지 건가 나 그거 주면 좋은데 띵동 많이 시켜먹었어 와 이거 유튜브 하 이게 실버 그건가? 어 실버 근데 나는 이거 왜 안 주지 이게 10만 구독자 찍으면 그거 주는 거 아니야? 신청해야 돼 이런 띠바 신청 좀 해주세요 애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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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나 저거 못 받아서 나 받고 싶은데 저거 그래도 내가 내가 김위부씨 때문에 진짜 유튜브 성장 많이 했죠? 아니 와 나 진짜 미친머리 자 이거 뭐죠? 예 그거 그거야 그 간장 같은 거 자몽에 있을 귀엽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응 누아때문에 애출 성장 많이 했지 아 애출한다 유튜브 성장 많이 했지 이야 밥 얼려 놓고 일단 음식 시켜 먹고 얼려 놓죠 예 아 여기가 베라 여기가 테라스? 응 테라스? 와 여기 집 좋아요 집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아 못했어 아 못했지 아니 거긴 안되지 여기 세탁실이야 아 뭐 나는 아마 그냥 세탁실이야 세탁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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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선물을 들고 왔어 응 여기 본인 집이 본인 집 맞지 응 본인 집 맞고 그거지 응 선물 잠깐만 내 발에 오줌짱이? 아니지 괜찮다 선물이야 뜯어봐도 돼? 어 선물 선물 자 채팅관리 좀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채팅관리 좀 빡세게 해주세요 아 괜찮지 않지 아니 괜찮은데 어 채팅관리 빡세게 해주세요 그 약간 좀 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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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 있거든 응 그래도 많이 내려놨어 원래 야방을 이렇게 안하는데 많이 내려놨어 살 떼고 다 내려놨어 야 아 잠깐만 이거 네 얼굴 아니야? 이거 내 얼굴 응 응 내 얼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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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을 좀 BB 정도는 발랐겠지 뭐 어 내 얼굴 들어가 있나 음 이게 얼마 좋습니까 떼지 마세요 아 이거 떼지는 거야? 아 네 떼지 마세요 아 떼지는 거야? 네 아 고마워 또 여러개 있어요 진짜 고마워 진짜 나 이런거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아 진짜 고맙다 이렇게 예금으로 해줘가지고 음 아 빈손으로 올 수 없지 그러니까 아 진짜 버리자 바로 뗀다 짬철이요 좀 여러분들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근데 표정이 썩었네 아니 아 너무 좋아 나 이런거 나 저기 나 이거 있잖아 지금 저 얘네들땜에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얘네들때는 신장 꺼어 그냥 끄면 돼 땡까면 아무것도 안 몇살이야 순심이 순다이가 너네 몇살이더라? 너네가 두살인가? 두살? 두살? 두살쯤 됐을까 두살? 음 야 야 나 우리집 강아지가 암컷은 있어?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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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집 이름이랑 응 교배를 좀 해보는게 어때? 사이즈가 맞아? 그거는 이름미가 아니 사이즈가 안나오잖아 그렇지 얘가 순심이지 순심이 순심이가 하긴 성이 안 찰 수 있겠다 얘도 지금 순 놈인데 둘이 그게 안 맞아 그치 순심이가 좀 뭐하는거야 이럴 수 있겠다 갑분싸 나올 수 있겠어 응 일단 선물 어 이거 네 그래도 장식용으로 괜찮지 않나요? 빈손으로 온 것보다 그래도 내가 남의 집 갔을 때 제일 고가의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왔지 야 이거 차도 공개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어 해도 돼요? 어 아 진짜 압수 포르쉐 포르쉐 일단 압수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리스 아니십니까? 아니야 어 그냥 다 뽑았어요? 응 와 부럽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방송방 일단 방송방 알지 일단 우리의 오늘 주제가 누나 나랑 많이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 시청자들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순덕이 안돼 큰 기대를 큰 기대를 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명을 일단은 순덕이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오 잠깐만 여기 안방인데 어? 안방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돼 아니 눕지마 앉지마 아 근데 향 좋다 뭐가 디퓨저나 이런게 안되있는데 향이 되게 좋은거 같네 티비는 좀 검소하다 어? 아냐 아냐 진짜 이거 뭐야? 애기들꺼? 응 아니 뭐해 한번 깨끗하고만 원래 바닥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청소를 깔끔하게 하네 보통 우리 집이 잠시만 잠시만요 비게 냄새는 꼭 맡아야됩니다 아니 하지마 하지만 하지마 웬 줄 아세요? 아 나 침흘리면서 하지마 침..아 취미 문제가 아니라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저한테 저한테 관심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 좋아하시죠? 저 사랑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사랑하고 그건 뭔 상관... 아니 하지마! 냄새만 맡아볼게 아 왜냐면 남자냄새가... 아 남자냄새 안다 내 정수기 냄새 나 걸렸어 걸렸어 남자냄새 남자냄새 있다 아 남자냄새 없다니까? 아 진짜 왜 그래 싫다잖아 여러분들 방송 방송으로... 뭐야? 아 뭐야 이거 방송방 뭐야? 아니 잠깐만 요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침실에 뭐 여기 뭐 욕조로 들어가... 잠깐만 이런식으로? 플랫폼 바꿔야되겠는데? 여기서 여기거든? 어 오... 아 왜 남의 집 병기를... 아 왜 남의 집 병기를 해 이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다 우와 대리석이야 대리석 와 보통 여기서 이렇게 진짜 막 누워서 반신욕도 하고 그래? 어 예? 음... 야 여기 정구는 이게 왜 있는거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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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있고 어... 등등등... 칫솔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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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 어디지 저분만 나올거 같은데... 네...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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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열지 마 그거 열지 마 어... 알겠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네... 여기가... 어... 진짜...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궁금해할만한게... 가... 김이부... 진짜... 레전드... 레전드 여캠이었던... 김이부가... 방송 장비는 어떻게 세팅을 하면서 하는지... 진짜 최고로 궁금해하는게 그거... 방송... 이제... 유튜브를 찍은적 있어? 방송 장비 공개한적? 없지... 진짜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아... 엿던은... 당연히 엿던이죠... 왜냐... 세월은 피해갈 수 없어요... 야속... 야속한... 세월은 이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엿던... 네... 그래도 김이부하면은... 반연예인이기 때문에... 책 안읽는것들 이렇게 딱... 디피해주고... 아... 나 읽은 책 있어... 읽어줄까? 네... 라면 받침대로... 원래... 50가지의 그림자... 어... 이거... 내용이 뭔데? 19세 미만 구독 불가? 어... 이거 되게... 어... 이거 읽으면... 3시간이 부탁한다... 아... 진짜? 야한거야? 어... 뭔 내용이야? 그... 내가 가까이 찍지는 않을게... 일단 야방을 부담스러워... 햄모야? 어... 괜찮아... 그... 뭐지? 그... 음... 그런 내용이야... 그 약간... 몸만코... 잘생기고... 음... SM... 변태인 남자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읽을께요... 그러면은 이건 선물로... 저 이따 꼭 주세요... 이거... 혹시... 스폰인가요? 협찬이죠? 아니요... 내가 볼 땐 협찬 들어온거 같은데... 아니요... LA 제임스씨께서... 아니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음... 일단은 조명이... 음... 진짜 여러분들 많이... 진짜... 남자들은 그렇다 쳐도... 여캠들은... 지금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여캠들이나... 지금 실패하는 여캠들은... 지금 방송 장비를 엄청 궁금해할거야... 김의부는 도대체... 조명을 어떻게 해놓고 할 것인가... 내가 하니... 과연 이쁠까? 과연 이쁠까? 과연 이쁠까? 아니 어떻게 하길래 조명... 저렇게 이쁘게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어... 나 저도 처음 놀러와봐서... 캔빠리를 왜 그러지? 아니에요... 아 그거 있잖아... 화장... 제발... 지금 캔빠리 아니라...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거 좀... 좀 바르고 오세요... 좀... 예의상... 아니 내가 오늘... 네... 너무 내추럴하게 하고 있지 말고... 씹인데... 이거 그거다? 응... 다 켜주세요... 벽에다가 매립했다? 벽에다가 매립을 했다고? 어... 어떤 매립? 아예... 아예 여기... 어...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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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그러면 지금 요게... 그래 이게... 그래... 이게 한 3, 40만원 하나잖아... 그치? 50만원 정도 하나? 이게 쇼핑몰에서 쓰는 조명... 이런 것들... 응... 이게 벽으로 싸서... 이게 딱 하는거지... 응... 생각보다 조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 많지 않아... 일단 마이크... 마이크에... 어... 여캔들 집... 여캔들 집 가면은... 항상 있는... 앞에 화장품은 이제 필수고... 스피커... 모니터가 일단... 조그매요... 왜 조그만냐... 멜론 일단... 깔... 깔다... 깔다... 창에 띄울게 없으니까... 야... 너는... 멜론 까딱까딱 하면서... 네... 다섯시간 채울 수 있어? 못 채우죠... 그래... 예... 죄송합니다... 꼴에 또... 게임용 마우스 치시는거 같은데... 아니야... 선물받은거... 아... 하긴 진짜... 이 터는게 힘들지... 소통 안... 내가 소통 진짜 못하고... 소통이 신 아닙니까... 응... 일단 됐어요... 피아노... 피아노... 이거... 뭐야... 야마함... 야마함... 야마함인데... 응... 칠줄 아세요? 칠... 장신용입니까? 장신용... 생각했으면 좋겠어... 장신용으로? 응... 어... 진짜 막... 그거... 그 정도는 치겠지? 젓가락 행진공이나 이게 뭐... 아... 그런거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니... 제가...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응... 나... 나... 저는... 체린이... 30권까지 했기 때문에... 니가 체린이 30으로 했다고? 네... 체린이 30... 저 30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네... 응... 여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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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만... 네... 해보세요! 뭐... 해... 뭐... 요리 aeO 쇼홍 헝 이걸로 하지! 할 줄 아는 거 있어? 악보가 있어! 아니 악보는 있는데... 신기한 거는 악보가 있어! 아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치마 다 틀린단 말이야 왜 이렇게 역광이 나오지? 이게 밝은 게 끝인가? 이 방에 조명이 없어 왜 이걸 이렇게 해줄까? 아니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아니 근데... 조명 맞추라고 별거도 아니고? 아니 다른 거 하나 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틀려 틀려! 다 틀려! 하나 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쳐줘봐! 그나마 칠 수 있는 거야! 악보! 악보는 있는데 내가 연습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응 심장해서 귀엽다고요? 흐흐흐흐흐! 틀린단 말이야! 엄마야... 흐흐흐흐흐흐 악보를 배울 줄 아는 게 신기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바로 치러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악보 안 보고 좀 외운 거? 좀 유명한 거? 악보 안 보고? 근데 내가 피아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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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런거는 안돼 아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아 근데 나 진짜 피아노 오래 췄거든? 근데 10년 넘게 치고 10년 넘게 쉬었어 그래? 손가락도 길어 손 대봐 손 대봐 니가 손가락 짧은데 내가 좀 남자치고 짧은데 나 이거 도입 도까지 잘해 음 이게 그게 뭐지 젓가락에 주고 어디 어디지 젓가락에 주고 할 때 아니 이거 내가 치고 나 그거 아는데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넘어갈게요 예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일단은 이게 했는데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은 내가 들고 온 게 있는데 나는 천장에 레일이 있다며 천장에 레일이 없다고 했잖아 없다 그랬어? 응 내가 레일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 아 근데 진짜 쩝쩝쩝하게 나온다 아니 실제로 얼굴 진짜 조그마고 그런데 차라리 가까이 있자 가까이 있는게 더 어 가까이 있는게 훨씬 나 아우씨 왜 이렇게 이뻐요 나이가 지금 몇이죠?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죄송해요 춤추라 그래야되나? 아 미안합니다 같은 같은 서른살인 서른살 30대인데 서른여섯 서른여섯인데 어 어딜 가나 이십대로 봐 이정도 페이스먼 인정하시죠? 예 자 일단은 어 조명은 내가 남기사 간다로 일단 주제로 잡고 왔는데 어 레일이 없다 그러면은 레일을 여기 달 수 있어? 달 수는 있겠는데 응 여기서 그냥 하면 안돼 여기서? 여기 위로 여기 달면 되잖아 여기 가장 끝 위에 여기 달아서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어? 음 어머 안 가능할거 같은데 저기 저기다 레일 아 저기다 아 나팔 아 저기다가? 딱 정해진거 말이지 못해? 음 그렇죠 일단 한번 캠 한번 틀어보시죠 어차피 시청자들은 지금 조명을 맞춰주는거에 재미를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조명을 어떻게 맞춰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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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어 응 기대를 해주지 않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응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초점? 아 맞다 맞다 응 됐죠? 응 됐죠? 초점 응 됐죠? 됐죠? 오케이 아 이렇게 나오니까? 응 너네 집보다 더 잘 나오는데? 난 너네 집이 더 잘 나오는데 아 여기서 방송 키면 안돼요? 아니 너는 펴도 되는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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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멘 aring 감사합니다.